안녕하세요 땅나무강장군입니다. 오늘은 투자하면 절대 안되는 땅 세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언론에서 특정지역에 토지가격이 갑자기 급상승해서 투자한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 그러한 소식들을 접하면 당연히 토지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팔려고 해도 되팔지 못하는 땅을 보유하고 있어서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저도 업무를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본인의 토지를 팔아달라고 문의가 많이 오는데 사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쓸모가 없는 땅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토지투자하면 대박나는 땅이 있구요 절대 토지투자하면 안되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투자하면 절대 안되는 땅 세가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보시면 도로가 없는 땅입니다. 일명 맹지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입지 좋고 용도 좋고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고 해서 맹지를 사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예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2-30년 들고 가실거 아니면 무조건 피해야하는 땅이 바로 맹지입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여기 1번이랑 2번 땅이 있는데 서류를 확대해서 보시면요 1번 2번 땅이 있으면 가격이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절대 2번 땅을 사시면 안됩니다. 왜냐면 2번 땅은 도로가 안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요 2번 땅 주변으로 해서 보면 전부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답으로 되어있습니다. 567-33 이 숫자가 주소구요. 그 다음에 옆에 답 적혀있는게 지목 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땅 주변으로 해서 도로가 아닌 답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는 맹지가 됩니다. 이런건 이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이제 농사를 짓는다 해도 남의 땅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나중에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1번과 2번 땅이 있으면 1번 땅을 사셔야 됩니다. 아무리 비싸도 이제 무조건 1번 땅을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는 앞에 지적도 상 도로가 접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상 이제 다음 지도를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서류상에 도로가 맞는지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 지도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는 도로처럼 보이는데 서류상에 도로가 아닌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류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구요. 먼저 토지용계획확인원 서류를 떼보면 이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보면 주소 1077-3 번지랑 그 다음에 이제 도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게 도가 도로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땅 앞에는 도로가 잘 접혀있는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확인하셔야 될게 이 도로가 개인 도로인지 국가 소유의 도로인지 반드시 서류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개인 도로라면 맹지나 다름없기 때문에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도로인지 국가 도로인지 확인하려면 먼저 네이버에서 부동산 시리얼이라고 검색해서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까 도라고 적혀있는 주소를 입력하면 이렇게 토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목은 도로라고 이렇게 적혀있구요. 밑에 소유 구분이 국유지 이렇게 해서 국가 소유의 도로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인 소유의 도로면 여기 소유 구분의 개인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쪽에 있는 1번 땅은 국가 소유의 도로를 접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그리고 이제 절대 사면 안되는 땅 두번째 체크하셔야 될게 용도지역 입니다. 그 용도지역은 쉽게 설명드리면 개발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거든요. 용도지역에 따라 어떠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못 짓고의 차이가 있구요. 그리고 얼마만큼 넓게 짓고 높게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서류상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땅에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이면 당연히 투자 가치가 떨어지겠죠. 과거 식량이 부족했을 때 농경사회 때야 농사짓는 땅을 많이 보유하면 부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먹고 살만한 현대사회인 요즘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그 중에서도 여러가지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용도지역 중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실 이제 절대 사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농사만 지어야 되는 땅이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정해 놓은 땅이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을 구매하셔야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는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녹지지역 중에서는 자연 녹지지역만 좋은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주로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지역을 소류로 확인하려면 네이버에서 토지용 규제정보서비스 검색하셔가지고 클릭하셔서 주소 입력하면 이렇게 소류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번째 블록에 도시지역 일종 일반 주거지 이렇게 글자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토지 투자하면 절대 안되는 땅 바로 개발호재가 없는 곳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건데 아무리 땅모양이 좋고 용도지역이 좋고 가격이 엄청 싸다 한들 개발호재가 없으면 땅값이 절대 안올라갑니다. 사실 전라북도 중에서도 무주군에는 개발호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 반해 부안군은 같은 전라북도지만 세만금 개발사업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수변도시 등등 호재가 2040년까지 꾸준하게 있는 곳입니다. 시골에서 시골 그대로 남아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시골에서 도시화로 변하면서 나중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최첨단 스마트수변도시가 형성되는 곳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후자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개발호재가 없는 곳에는 토지투자에 들어가면 안된다는거 말씀드리고 싶구요. 이처럼 이제 세가지 뿐만 아니라 더욱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가지만 지켜진다고 하면 충분히 토지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이상으로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상 땅나무 강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